본편이 시작되기 전에 기초상식 3가지가 먼저 소개됩니다. 그리고 소송의 개요 후에 본편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목숨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인간 혼자 힘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몹시 연약하죠. 하지만 인간은 때때로 무한하고 영속적인 어떤 일을 계획하곤 합니다. 이에 인간은 그 자신의 유한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만들었고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와 재산상에 독립된 인격체, 법인 역시 그러한 경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예컨대 나는 힘없는 한 명의 유한한 인간이라도 영구적인 환경보호단체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경우 나와 함께 해줄 사람들과 함께 하나의 시민단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 활동을 위해 재산을 관리해야 하고 그 재산을 한 개인의 명의로 관리하는 것은 권리와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본래 만들어진 환경단체의 특성과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환경단체의 이름을 딴 법인을 만들어 이를 관리한다면 그것은 영속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서도 그리고 책임 소재를 위해서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법인은 독립된 대체로서 인정이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 재산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며 그 법인의 소유주의 재산과도 분리됩니다. 즉 법인의 소유주도 법인의 재단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것은 원칙상 불가능하며 만약 이것을 어길 경우 이를 두고 횡령이라고 부릅니다. 거꾸로 법인에게 재산을 마음대로 넣을 수도 없습니다.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금액 기부는 재산은익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에 반드시 증여세가 부여됩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이 세 가지는 마치 같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투기라는 인식 때문이죠. 하지만 주식은 단순히 투기 항목이 아닙니다. 주식은 회사의 주인이 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어떤 주식회사의 주식을 1% 소유한다면 나는 그 회사의 1%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소유한 사람을 두고 주주, 즉 주식회사의 주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주주들 중에서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진 사람이 일대주주라고 불리며 가령 내가 50% 주식을 가지고 있고 다른 누구도 나보다 더 많은 주식을 구매하지 않았을 때 나는 그 회사의 대주주라 불립니다. 그림으로 치면 주식의 1만 주를 가진 사람이 바로 대주주가 되는 것이죠. 즉 주식의 본질은 단순히 투기 항목이 아니라 회사의 소유권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소유권이라 하여서 그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및 갖고 있는 재산들을 맘대로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식의 100%를 소유한 것이 아닌 이상 다른 주주들도 그 회사를 구성하는 자본금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법인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소유주는 회사를 경영하는 권한이 있지만 그 경영하는 대행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들어봤을 CEO, COO 같은 개념은 바로 이러한 개념에 근거하여 탄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임원이라고 부르죠. 이렇듯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과 소유하는 사람이 구분되니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위한 학문이 바로 회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주와 임원이 꼭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주도 회사의 임원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주주들의 결정장소인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되며 상법에서는 그 회사의 특별한 정관이 없는 한 총 주식의 3분의 1 이상의 주주들 그리고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결정할 때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신탁자산이란 소유주가 자신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누군가에게 맡겼을 때 생겨나는 개념입니다. 앞서 주식회사 이야기에서 소유주와 경영자가 분리된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소유주가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누군가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신탁자산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수익자라는 것입니다. 수익자는 수탁자의 관리 결과로 이익을 받는 사람인데요. 위탁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 주식회사에서 주주에게 배당을 하듯이 말이죠. 추가로 신탁자산은 신탁법 21조 제1항에 따르면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로는 강제집행 및 경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압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본편의 이야기를 보신다면 본편을 시작하기 전 사건의 가장 큰 계율을 담은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택 변호사의 소송은 크게 두 가지 메인 테마가 있습니다. 칸서스 사무와의 주식 문제인 가처분 소송과 메디슨과의 부동산 문제인 부동산 매매 계약 소송이죠. 그럼 본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2005년 대한민국이 노무현 정권 하에서 아직 경제 호황을 이어가던 시기 자신의 꿈을 위하여 사업가를 향해 나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991년 사채업을 한 은행장 사기 사건을 수사한 뛰어난 전직검사 출신의 변호사임에도 그러한 권리를 박차고 나가 사업가의 길로 뛰어들어 무려 1500억 상당인 디스커스 앤 메디슨 빌딩의 소유 회사의 주인이자 지상 최대의 도서관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한 성공한 사업가 바로 박희택 전 검사 출신의 변호사였죠. 2005년 당시만 하더라도 메디슨 법인의 2대 주주로서 1대 주주도 노려볼 수 있었던 이 성공한 사업가는 비록 아직은 법정 관리에 있지만 조만간 상장을 노리는 메디슨 회사의 부응을 위하여 향후 칸서스 3호가 메디슨의 대주주가 된 후 다시 메디슨의 주식을 32% 재매수할 수 있다는 콜옵션의 조건 하에 자신의 메디슨이 보유한 17%가 넘는 주식을 칸서스 3호에게 양도하여 투자자들의 유치를 노립니다. 칸서스 3호는 사실상 군인공재가 1대 주주로 있는 반쯤은 공기업이나 다름없는 사모펀드였기에 그때 박희택 변호사는 이후에 닥칠 일들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4월 박희택 변호사는 자신의 새로운 사업인 호텔 사업의 자금 확보 차원을 위하여 시가 1,500억 상당이었던 건물인 자신의 디스커스 앤 메디슨 건물을 당시 그 건물에 입주하고 있던 메디슨 회사에게 920억에 양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1,500억 원의 건물을 920억 원에 양도하였던 이유는 박희택 변호사가 다시 이 빌딩의 50%를 구매할 수 있다는 약정 때문이었죠. 하지만 메디슨은 박희택 변호사가 제시한 920억 중 계약금 40억을 제외한 880억 원의 잔금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때는 2008년 리먼 사태가 터지며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시기였고 달러의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하던 이때 2007년 무렵에 메디슨은 달러를 매각하는 포지션에다가 선물을 거래를 하고요. 메디슨은 달러를 매도하는 포지션에 있었습니다. 이 가용 시재가 잔금 지급을 해야 될 당시에 불과 한 200억 정도밖에 되진 않았습니다. 결국 아까 얘기했던 잔금을 880억을 치러야 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은 200억 원에 불과했고요. 그것마저도 수백억의 환차선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재정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이미 어마어마한 금액 손실로 결국 메디슨에 사용 가능한 현금 자산은 고작 200억 원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자금난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포기할 수가 없는 금액. 이에 메디슨은 다소 무리한 수를 두기 시작하는데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 약정서를 박기택 변호사에게 던져주면서 이것을 잔금 대신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출을 받았기로 했으면 그 대출을 받은 뒤에 돈으로 줄 것이지 자기가 대출 받기로 약속한 것을 증서로 제시하면서 그것을 잔금 지급이라고 우기는 메디슨. 거기 한술 더 떠서 메디슨은 부동산 거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자기네들이 입은 손실을 배상하라며 위약금 100억 원마저도 내놓으라 하였고 이에 박기택 변호사가 응하지 않자 신탁재산 3순위 수익권자로 되어 있던 메디슨은 1순위 수익권자 군인공제회를 자극하여 해당 건물을 공매에 넘겼고 메디슨이 이를 다시 낙찰해버립니다. 그 어이없는 행동에 박기택 변호사는 이를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었고 이에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결국 박기택 변호사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니까 여기에 응할 리가 없겠죠. 응하지 않은 사이에 압류를 걸고 있었던 압류권자들이 이 빌딩을 공매에 넘깁니다. 그리고 공매에 넘긴 후에 공매 절차에 참여해서 이 메디슨 빌딩을 매입한 사람이 바로 메디슨을 인수했었던 삼성 그래서 삼성 메디슨으로 상호를 바꾸고 삼성 메디슨이 결국은 그 빌딩을 되게 싼 가격에 가져가게 됩니다. 빌딩을 이렇게 싼 가격에 가져간 것도 모자라서 박기택 변호사는 상대로 또 소송까지 제기합니다. 이 압류를 짓대 해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제가 된 거고 계약 해제에 따라서 당신은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 박기택 변호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자기는 잔금 880억도 받지 못했는데 자신이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당하고 계약 해제에 따라서 위약금까지 물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말이죠. 이 재판의 쟁점은 총 3가지였습니다. 대출 약정서는 돈이 많냐? 잔금도 받지 않았는데 압류 해제를 하는 게 맞았냐? 그리고 그 사이에 발생된 위약금까지 박기택 변호사가 물어줘야 하는 게 맞는 거요? 하지만 놀랍게도 1심에서 법정은 메디슨의 손을 들어줍니다. 대출 약정서가 유효한 대금지급 수단이라 판결할 것이며 신탁법 21조 1항을 정면으로 위비한 압류가 유효한 것이라 판결을 해버린 것이었죠. 그런데 뒤이어 열린 2심에서 박기택 변호사는 대출 약정서를 지급한 신한은행에 이 대출 약정서가 정말로 유효한 것인지 확인해보았고 사실조의 결과 너무나도 어이없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출 약정서라고 얘기하는 건 현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대출 약정서가 아니고 800억 잔금을 줘야 박기택 변호사는 그 잔금을 가지고 건물에 설정돼 있었던 대출을 해줬던 군인공자이나 이런 쪽에다가 빚을 갚고 그리고 거기에 딸려서 온갖 압류들, 신탁으로 설정된 여러 가지들을 해제를 할 수 있었는데 이 대출 약정서만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대출 약정서조차도 심지어는 정상적인 대출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왜 그러냐? 이 대출 약정서에 성취가 불가능한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옵션 조건이라고 돼 있죠. 옵션 조건, 해소하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얘기한 옵션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까 박희택 변호사가 이 빌딩을 팔 때 나중에 자기가 필요하면 이 빌딩의 50%에 해당되는 지분은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을 붙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신한은행은 대출을 해주면서 그 조건을 해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메디슨 입장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대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박희택 변호사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옵션을 해제해달라. 그러나 메디슨은 박희택 변호사한테 그런 요청, 그런 동의를 구한 자격이 없습니다. 박희택 변호사 입장에서 현금도 아니고 이렇게 대출 약정서를 들이밀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50%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라. 그러면 박희택 변호사가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1,500억 정도가 가는 빌딩을 900억에 팔았던 이유가 자기가 이 빌딩의 지분을 언제든지 50%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1,500억 정도의 빌딩을 900억에 팔았는데 900억에 팔면서 거기에 또 옵션까지 해제해달라라고 메디슨이 요구해오면 거기에 응하겠습니다. 응할 리가 없는 거죠. 이 대출 약정서의 조건이 바로 박희택 변호사가 갖고 있던 옵션권을 해제하라는 조건이었고 이 대출 약정서는 이미 조건을 불충족하여 지급될 수가 없는 휴지 조각이었다는 것이었죠. 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돈을 받을 사람의 권한을 없애야 받을 수가 있는 돈 심지어 당사자에게 허락도 구한 적 없었던 이 대출 약정서를 그 당사자에게 던져주며 이것을 현금이라 우기는 그 뻔뻔함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사실은 이 심의 사실심에서 다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법정은 메디슨의 손을 들어줬으니 그 이유는 바로 삼성이 이 사건에 개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5대 신수종산업을 발표합니다. 화면 잠깐 보실까요? 이건희 회장이 2010년에 삼성의 신수종사업이라고 해서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만한 유망한 새로운 산업이라고 해서 5개의 신수종사업을 발표를 합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태양광,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의료기기, LED, LED 보통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죠. 바이오 제약 이렇게 5가지 미래의 전망이 유망한 새로운 사업 5개를 발표를 하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눈여겨볼 것은 바로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보면 삼성 메디슨이라고 나오죠. 메디슨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초음파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2010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직접 발표한 5개의 신수종사업. 그리고 그 중 하나의 축을 담당한 삼성 메디슨. 즉 메디슨이란 회사는 삼성이란 입장에서 필수로 여겨진 기업이었고. 그러면 메디슨하고 부동산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삼성이 메디슨을 인수를 했잖아요. 특히 삼성 법무팀이 이 소송에 뭔가 법기술을 발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상조짐을 감지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가요? 그게 2심 판결일 때입니다. 2심 판결일 때. 갑자기 선행의무로 되고 또 동시 이행기가 지나도 이 선행의무가 변하지 않는 특별한 선행의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잔대금 지급이 안 됐다 하는 게 확정이 됐는데도 삼성이 이긴 걸 보고 이거 법치주의의 바로 파괴 현상이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봤습니다. 이 2심 판결은 그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박기택 변호사로부터 주식을 넘겨받은 이 칸서스 3호가 약속을 어기고 박 변호사한테 주기로 했었던 이 콜옵션을 무시한 채 경영권을 확보했었던 40%가 넘는 주식을 다른 제3자한테 매매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메디슨을 인수하기로 했었던 업체에 관심을 보였던 게 SK가 있고요. 그리고 KTNG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이 있습니다. 2010년 칸서스 3호는 박기택 변호사의 콜옵션 제약을 무시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메디슨 주식의 판매를 결정합니다. 이에 처음에는 SK, KTNG, 삼성이 이에 관심을 보였으나 곧이어 밝혀진 박기택 변호사의 콜옵션이란 법률 리스크를 확인하였고 이에 SK와 KTNG는 메디슨의 인수를 거부합니다. 삼성은 외료 가처분 사건이 제기가 되자 이것은 법률 리스크가 아니고 거꾸로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이 법률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 이건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것은 이 기사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하자 삼성 잔전은 이 M&A 팀을 뒤로 물리고 대신 법무팀을 전면에 내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의 법무팀, 굉장히 무서운 막강한 팀입니다. 마치 자신 앞에서 법이란 장벽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처럼 M&A 팀을 물리고 법무팀을 준비하는 삼성 그리고 그에 따라 부동산 소송과 별개로 삼성에 의한 칸서스 3호 가처분 소송이 시작됩니다. 반쯤은 공겸이나 다름없었던 칸서스 3호 사모펀드 그리고 그 칸서스 3호에 계약이 되어 있었던 박기택 변호사의 콜옵션 하지만 삼성 앞에서 이 법률은 규칙이 아니었고 그저 조금 귀찮은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판결문에 보니까 변호사님께서 칸서스 3호에 넘긴 주식이 1700만 주잖아요. 1786만 주입니다. 1786만 932조. 그런데 가처분 판결한 판결문에 보게 되면 그 주식이 1700만 주가 아니고 360만 주로 300만 주을 넘겼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판사 3분이 당사자들이 다 1786만 주라고 인정을 하고 17.5%를 인정을 했는데 원보 피고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서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 내가 지배하는 주식을 갖다가 칸서스 3호에 넘겨서 주선하고 협조한 것이 300만 주다. 그럼 어떤 근거도 없는 거네요? 아무 근거가 없죠. 판사들이 완전 사실을 조작했죠. 그냥 조작했는 겁니다. 재판이 열리자 재판관 스스로 계약의 조항을 수정해주고 전환사체가 이제 오백억 정도 발행을 하면 최대 500만 주밖에 발행할 수 없는데 이걸 판사가 전환사체 수량을 2500만 주로 만들어버린 거죠. 당연히 지켜져야 할 권리가 판사의 메모장 마냥 수정되어 버리니 화면에 나온 것만 해도 일부 바뀐 거 아니잖아요. 전부 콜옵션을 콜옵션을 전부 옵션으로 바꿔놓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직권남량하고 허위공사는 딱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실수가 아니고 고의로 판사가 매우 고의적이지. 박기택 변호사가 보유한 주식의 수, 옵션의 명칭이 변경이 되어 삼성은 그렇게 삼성 메디슨을 인수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메디슨을 인수한 삼성과 박기택 변호사와의 부동산 소송. 그래도 법률의 최정점에 있는 양심은 존재했던 것일까? 메디슨과 박기택 변호사의 부동산 매매 계약 재판에서 대법원은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줍니다. 이제 대법원의 법리에 맞게 원심에서 사실관계를 판결 내리는 것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 사실 판단이 아닌 법리 판단만을 하는 대법원의 특성상 이제 판결은 달라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법리적 해석을 뛰어넘는 판결을 내려 다시 삼성의 승리로 결론을 맺어주는 법원. 하급법원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부정한 판결. 사법부가 사법부의 결정에 불복한 사법 하극사. 이게 대법원 판단을 뒤집고 삼성을 손을 다시 들어준 내용인데요. 안전 대법원 판결하고 상반된 판단을 했어요. 대법원은 신한은행의 대출 승인 통보소는 유효한 잔금 지급 수단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이 파기완성심에서는 원고는 잔금 지급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신한은행의 대출 승인 통보소를 보내는 방법으로 나름의 판단에 의해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이 결과에 박희택 변호사는 이 재판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으나. 파기완성심에서는 다시 이제 대법원 판결이 뒤집어졌지만 결국 재상고를 하셨잖아요. 재상고에서는 설마 이런 말도 안 되는 파기완성 원심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는 역시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죠? 이거는 이제 파기완성심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히 그 환송 판결이 대법원에서 판결했던 법률상 판단에 딱 어긋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판결전단부 1선택청구 판단할 때하고 2선택청구 판단하고 완전히 이유구성을 모선을 했기 때문에 제가 도표를 딱 만들었습니다. 도표를 만들고 상고 이유소에 네. 그 다음 또 보충서에 내가 잔대금 지급을 내가 못 받았기 때문에 내 자기 친모가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해서 또 보충을 상당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재상고심에서 가면은 결국은 그 재상고심도 왜냐 하면 그 기속적인 판단에 따라야 되니까 당연히 이게 왜냐 하면은 이걸 저기 파기완성을 하고 나는 오리여 이건 다툴 것도 없으니까 네. 재상고심에서 바로 파기 자판을 해버라. 네. 바로 승소 판결을 내돌라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네. 파기완성심의 2심에서도 그리고 대법원 마저도 이 판결에 대한 불복의 상고를 법원이 기각시켜버리니 그야말로 삼성이란 이름 앞에 사법부는 고개를 숙였던 것입니다. 오사카 삼성이란 이름 앞에 모든 사실관계가 재조립되기 시작하니. 법과 원칙마저 삼성 앞에 굴절되어 그 의미를 잃어버린 나라. 이 모든 기록을 갖다가 시민 인권 글쓰기 연대에 가면 아직 주식은 안 나왔는데 건물 부분은 전부 저게 지금 다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인간의 마음으로 할 수 없는 부패범죄라고 나는 그리 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뭐 장시간 우리 이제 박기택 변호사님 전직 검사 출신인데요. 박기택 변호사님 모시고 직접 몸으로 체험했었던. 우리 사회의 말도 안 되는 사법 권력의 남용을 넘어서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엔 뭐. 만행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전직 검사 출신의 변호사라는 법의 전문가 마저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사법부 시스템. 삼성에 대해서는 비판마저도 보이지 않는 국가. 대한민국 주변국들의 독재를 비우는 우리 대한민국이지만 사실은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본편은 그간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힘드셨을 삼성 법조 게이트 편에 대한 정리입니다. 사실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보도였습니다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